YTN 사이언스가 유네스코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과학 컨텐츠를 제공하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미주지역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그 현장에 다녀온 YTN 사이언스 허찬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LA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미국에 이번에 한국어로 한국어로 방송하는 전문 건강방송국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에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다녀왔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국 서부지역의 약 100만여 동포들이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LA에 있는 한국교육원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미동포 학생들에게 YTN 사이언스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K-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게 저희가 방송 컨텐츠를 제공해오다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서 재미동포들에게도 컨텐츠를 공급하게 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재미동포들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번 두 기관이 맺은 업무 협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YTN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방송국들이 LA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LA에 주재한 한 제약회사가 미국 최초로 한국어 건강 전문 채널을 개국하게 되면서 이제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 개국할 이 방송국과 저희 YTN 사이언스가 컨텐츠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각종 과학, 정보 프로그램들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LA 한국교육원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역사나 문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인동포사회를 위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말 한국학교 운영인데요. 주말 한국학교는 주로 우리말이 서툰 재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나 교회 등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 서부 지역에만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교육원 산하의 미주 한국학교협회에서 사이언스TV에서 방문하셔서 컨텐츠 공급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YTN 사이언스의 과학 교육 컨텐츠를 한국 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육원을 방문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또 나아가 재미동포 학생들이 앞으로 직접 고급을 방문하고 기타 과학 캠프나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YTN 사이언스와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현지 우리 동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근래에 한류 열풍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한국 음식 또는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전보다 한국이 좀 더 알려지고 재미동포들도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성장한 그 배경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YTN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모두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국 그리고 한국 학교에 제공하게 될 컨텐츠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동포사회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한국이 가장 의학이나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그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더욱더 유익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미주 지역에 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더욱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개발도상국의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K사이언스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K사이언스 프로젝트는 일단 지난 2012년 유네스코와 와이틴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과학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나라의 교육과 과학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몽골, 작년 몽골, 필리핀, 태국 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국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올 4월에는 또 몽골의 후레 대학교에 방송용 중계차를 기증하면서 컨텐츠 뿐이 아닌 실질적인 방송 기술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잔비아에서 저희 컨텐츠 공급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면서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극한하지 않고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사이언스가 이처럼 확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들이 가지는 관심을 지나치지 않고 한국을 알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K사이언스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주 지역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K사이언스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국한하지 않고 저희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컨텐츠를 공급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한국 학교 교재나 수업 자료를 활용하면서 Y10사이언스의 프로그램들이 재미동포 사회에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 지금 10개 나라의 컨텐츠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 국가들과 컨텐츠 공급 이상의 또 다른 교류라든가 많은 상호간의 교류를 이어가고 더 많은 나라가 K사이언스에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10사이언스의 다양한 과학 컨텐츠가 각 나라의 과학 교육과 기술이 발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Y10사이언스의 호찬PD와 함께 미주 지역으로 진출한 K사이언스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